제 강의의 처음 시작점 구문킹 OT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이 Begin Again인데요 전국에 있는 2025 대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영어의 시작점이 이 강의서부터 시작하면 그 전에 잘 안됐었던 그 구문 전부 다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릴 테니까 이 구문킹을 완강하고 또 이제 조금 부족하다면 여러 번 돌려서 잘 걸로 완전히 만든다면 기출문제 전부 다 해석이 되고 사설모의고사 전부 다 해석이 쫙쫙 될 거고 6평, 9평 대수능에서도 독회에서 막힘은 분명히 없을 거다 이제 장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Begin Again 여기서부터 저랑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강사 소개를 하고자 하니까 약간 좀 쑥스러운데요 제 이름이 이제 킹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Q&A 게시판에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공부가 좀 안 되나 봐요 이름은 김재형인데 왜 이름이 킹콩이냐 그냥 닮았다고 해서 킹콩 하면 인식하기가 좀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강사 소개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어떤 강좌를 들을 때에는 교재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교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교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구문킹 강의는요 모든 지문을 엑서사이즈를 제외한 연습 지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한 모든 지문은 ppt로 여기 칠판에 다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노트를 이제 메가패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국민들이 이제 거의 다 쓰고 있는 메가패스니까 노트 하나 이렇게 딱 하시고 화면 캡처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지문을 이렇게 하나씩 적으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어 실력이 좀 괜찮아 그냥 구문 한번 쭉 들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다양한 구문까지 배워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쫙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이제 구문이 교재 없이 수업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요 교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옛날 교재 1년 전 2년 교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재 가져오시면 되고 그 교재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구문에 있어서의 교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적재적소의 필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딱 들으면서 아 이 얘기 그리고 이 구문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다시피 1강이 펑츄에이션 동격이고요 2강이 동사하고 전치사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동사는 특정 전치사랑 함께 그게 그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이 책은요 99%가 기출 지문이거든요 근데 기출 지문에서 문장 하나를 딱 띄어오면요 그 문장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싶은 동사하고 전치사라면 그거 말고도 설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총 그 문장에서 설명할 게 총 5개 해주면 그 중에서 하나가 그 해당 챕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머지 4개를 설명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재가 있는 경우에 그때 딱 설명하는 모든 걸 다 적으면서 그 챕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까지 추가로 하고 그리고 그 챕터가 끝나고 나면요 그걸 제가 이제 연습 문제로 풍부하게 연습 문제를 실어놨는데 제가 예전에는 부문킹에서 연습 문제를 전부 다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엑서사이즈 제가 체화할 수 있는 연습 문제는 제가 강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있는 경우에는 연습 문제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필기를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문장에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적으면서 영어 실력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교재가 없는 경우보다는 교재가 있는 경우가 훨씬 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교재 이런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추후에 좀 말씀드릴 건데 구문킹이라는 강좌는요 최신 기출문제가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강좌 자체가 구문 자체에 대한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예전 교재에서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보시면서 추가되는 거 좀 적고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교재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좀 더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교재 구성인데요 우선 이 구문 강좌의 존재 이유가 이 구문을 완벽하게 구문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 속에 있는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그 하나의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한다 이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문이 끝나고 났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막힘이 없어야 되므로 기출문제에서 이제 거의 99% 근데 1%를 뺀 이유가 제가 그 해당 챕터에서 야 기출문제 이런 게 있는데 원서에서 요거는 조금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원서 지문 같은 게 조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근데 뭐 100%로 봐도 상관없는데 99%의 기출 지문에서 가장 고난이도 지문은 해당 챕터에서 다뤄야 되겠다 싶은 건 모조리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문킹을 완벽하게 강의를 다 듣고 그리고 교재 속에 있는 연습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몇 바퀴씩 돌리면서 한다면 이 구문킹 이후에 여러분이 바로 기출 문제로 가도 바로 사설 모의고사나 6평을 대비하더라도 해석에 있어서 막히는 건 분명히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이후에 기출 지문 해석은 반드시 쉽게 된다 우리가 분명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니까 저 믿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리고 저도 좀 반성하는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하나의 영어에서는 왕 같은 모습이 이런 척하면서 강의를 하지만요 온라인 강사다 보니까 작년에 찍은 강의, 재작년에 찍은 강의보다는요 늘 새로 찍은 강의가 훨씬 좋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교재는 완성이 돼 있어요 교재는 바꿀 게 없습니다 늘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제가 제 강의를 보고 깨닫고 학생들의 질문을 보고 깨닫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2023 그러니까 2024년 대수능을 준비하는 2023년도에 6월부터 찍고 있는데요 올해 2023 그러니까 2024 대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더라도 자기가 구문을 하겠다 싶으면 그냥 2025를 위해서 찍는 이 강좌 이거 듣는 거 제가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깨달음을 얻고 강의 준비를 많이 한 상태로 찍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강의랑 지금 강의가 비교가 안 됩니다 교재는 똑같은데 늘 사람이 문제거든요 제가 깨달음을 너무너무 이제 1년 만에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신다면 그냥 이 세 버전을 올해 수능을 본다고 하시더라도 현재 고의를 위한 2025 대수능을 위한 이 거더라도 그냥 세 버전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인데 이제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이 구문킹 1강에 문장 기호부터 할 거예요 단어 들어가기 전에 콤마부터 강의랍니다 콤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쉽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 나 영어 진짜 못하는데 그냥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구문킹 듣고 교재 사고 예습하고 그리고 복습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습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나 복습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아마 강의를 1강 2강 들으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스스로 깨닫게 제가 강의를 찍었으니까 저 믿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아무리 영어 못하더라도 구문킹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티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강의로 그리고 교재 속에서 여러분하고 구문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는 전부 다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교재 혼자 가지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강의를 여러 번 돌리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문 1강에서 뵙겠습니다 o o